안녕하세요 랄라예요. 오늘은 로블록스 놀이동산에서 탈출해볼거예요. 영상을 보기 전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. 오 저 안으로 들어가야겠죠? 아직 놀이기구가 운행하고 있는데 괜찮은건 아닐까요? 일단 입구로 가봅시다. 저 풍선을 들고 있는 오 버려진 놀이동산에 갇혔대요. 탈출 방법을 찾아볼까요? 오 입속으로! 이건 무슨 열차였을까요? 오 고스트 열차! 들어가면 되나? 오 휘리리! 이거 타면 들어가나요? 이건 망가진건가요? 앉을수가 없네. 이쪽 안으로 들어가야겠죠? 오 다 부서져있어. 오 무섭다. 타고 갔으면 재밌었을텐데. 점프맵으로 가야한다니. 오 왠지 뜨거운 이곳은 조심히 점프하면서. 오 저쪽에서도 툭 떨어지려나? 하는거야. 나뭇잎도 떨어지고. 오 이 풍선은 뭐지? 따라오라는건가? 역시 카니발. 오! 터뜨려도 아무일이 없네요. 어느쪽으로 가야되지? 저기도 풍선이 보인다. 뚝 떨어질순 없고. 아! 파이프가 있군요. 이 파이프를 따라서. 오 친구도 있다. 같이 갈까? 내가 빨리 가볼게. 오 점프할때마다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나네. 여긴? 오! 귀여운 소리나네. 근데 돌을 밟을때마다 뭔가 관절이 다 부서지는거 같아. 그쪽이 아니야 친구야. 이쪽으로 내려가야지. 오! 오! 앞에 또 풍선을 든 친구가. 어떻게 가면 돼? 빠르게 통과하라고? 보일러실 갔다고? 아 여기도 뭔가 뜨끈뜨끈한게 있나 보군요. 어디로 가야할까요? 앞에 친구들이 없으니까. 방향을 못잡겠어. 여기 불이 안나올 때. 그렇지. 기다렸다가. 어 이 마지막도. 조심히 지나가는거. 아까 불에 여러번 구워졌어요. 오! 조심히 가자. 이런 점프맵도 할 수 있습니다. 나도 막 달려다니고 싶다. 점프하면서. 오! 친구야 괜찮니? 저기도 조심해야 하는군요. 파이프가 굵은 것 같은데. 오! 너는 누구지? 몰라. 귀엽다. 고양인가? 몰라. 여기 얼른 지나가자. 오! 손이 잡아갈 것처럼. 기다렸다가야지. 피에로의 손같아요. 여기는? 오! 친구가 두명이나 있어. 우리 함께 뛰어가는거야. 오! 엄청 잘간다. 나도! 점프! 여기는? 요 동그란 관을 밟고 올라가겠죠? 빙글빙글 올라가는거. 엄청 오래 올라가야 할 것 같은? 기분이 드는데. 얘들아 빨리 오라고. 같이 가자. 어이쿠. 떨어질 뻔했다. 거기 조심해야지. 불이 마구 나오고. 얼른 이 뜨거운 보일러실에서 나갈거에요. 가자. 가자. 그만 뛰고. 나가보는거야. 아직도 탈출이 아니네. 이 보일러실 너무 큰거 아니야? 사실 밑에 이렇게 관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거냐고? 얼른 나가보자. 근데 너무 무섭다. 여기 너무 얇잖아. 떨어지면 또 하고 싶지 않아요. 아주 신중하게 갑시다. 이정돈 걸어다닐 수 있지 뭐. 전선도 걸어다녔는데. 줄타기에 식몽을 보여주겠습니다. 여기는 그래 이제 몇번 안남았어. 타보자. 아주 조심조심. 균형을 잘 잡으면서. 여긴 달려가볼까? 멋지게? 아니? 무서워.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. 오. 드디어 사다리다. 얘들아. 빨리와. 가보자.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건가? 문을 열고. 뭐야 또 보일러실이야? 오. 여긴 엄청나잖아. 오. 너무 무섭다. 오. 오. 보니가 마구 튀어나오고 있어. 하지만 기다리기만 하면 지나갈 수 있어요. 또 사다리다. 드디어 밖인가? 제발 막 다른 데 나왔으면 좋겠다. 관을 통과하면 오. 우와. 다시 이쪽으로 나왔네. 어떻게 지나가? 삐에로가 나온다고? 저거 타면 되겠죠? 그래 좋아. 관람차를 타고 도망치는거야. 여기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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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. 오. 뭘 들고 오는거야? 얼굴 엄청 커. 굉장히 무서우시네요. 이거 타고 탈출할 수 있다고? 이거 타면? 뭐야. 따라 타는게 어딨어? 너무하잖아. 같이 타는거야? 이거 어떡하지? 그렇다면 저 아까 친구가 타는거 봤는데 저 앞쪽걸 타더라구요. 따라타지 못하게. 그래서 앞쪽으로 점프. 우와. 못 따라오죠? 안 따라오지? 친구야. 조심히 와. 나는 한 번 잡혔어. 아니. 여러 번 잡혔다가 탈출했습니다. 오. 관람차 타고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뷰가 아무것도 없어. 오. 하늘은 멋있다. 근데 웬 공사장처럼 내려주나? 어. 내려주는군요. 또 이 판자를 밟고 오. 너 되게 멋있다. 잘 간다. 부럽다. 키도 커. 나도 어. 아니구나. 조심했어야지 친구야. 이런 길에서는 너무 당당하게 걸어다니면 안된다고? 그렇지. 하. 이 풍선 소리 귀여운데. 자. 가보자. 저 앞쪽으로 가면 되는건가? 오. 또 먼저 가는구나. 같이 가자고. 오. 점프. 여기서는 오. 이 자이로드룩 같은 걸 타면 되는거죠? 그래. 이거. 오. 이렇게 안전 빠져 내려야 한다고 너희들 그렇게 서서 탈거니? 오. 내려간다. 엄청 밑으로 내려가잖아. 놀이기구도 태워주네. 뭐야. 다시 한 번 올라가는거야? 한 번에 내려주지 않는군요. 오. 재밌다. 오. 같이 가. 놀이기구도 탈 수 있네. 놀이동산이라고. 어. 여긴 어디로 들어가는거지? 여긴 점프해서. 어이구. 쾅쾅. 너무 무서운거 아니야? 그때 톱니도 무서웠는데? 이 앞에 쇠사슬은 어떻게 피해가야 할까요? 여기는 점프 안해도 되지. 그러면 지나갈 때 이것도 맞을 수 있어. 이 앞쪽에서 지금이야. 오. 좋아. 여기는 무슨 드래곤인가? 아. 포털이요? 포털 지나가는 방법은 딱 하나. 그냥 지나가면 되나? 무슨 지옥불처럼 이게 통과하면? 뭐야. 저 화산은 뭐야. 어디로 가야되지? 일단 다리부터 건넙시다. 이쯤은 지나갈 수 있다고? 이게 무슨 진짜 지옥에 온 것 같잖아. 여기 너무 무서워. 불이랑 아니 어쩜 이런 것으로 이 불은 어떻게 지나가지? 저게 뱅글뱅글 도니까 지금이야. 돌 때 같이 도는 거야. 정말 통구이가 되겠군. 여기는 여기 무서우니까 멈춰있다가 지나갈. 돌아갈 때 지나갈지? 그렇지. 여기 빨리 점프 오 뜨거워. 보기만 해도 뜨거워. 오 점프맵이 너무 어렵게 돼 있는 거 아니니? 어디 가니? 친구가 뚝 떨어졌어요. 오 무서워. 앞쪽에 또 문이 있네? 역시 해골문이야. 여기 어떻게 지나가지? 노란색을 지나가면 빨라진대요. 아 이 빨리 달리는 요 점프맵이요. 오 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한 번 걸렸다. 괜찮아. 떨어진 거 아니니까 가는 거야. 여기서 점프 그렇지 괜찮아. 할 수 있어. 오 다가간다. 다가간다. 이제 몇 개 안 남았어. 잠깐 쉬었다가 다시 방향을 잡고 점프 가는 거야. 한 번에 갈 수 있을 거야. 예 빠르게 통과 또 파라몬도 통과해야 하나요? 뭔가 포털 같지만 지나가면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. 점프를 높이할 수 있다고? 오 어떤 중 반가운 능력이군요. 그러면 요기를 점프해서 오 채공시간이 엄청 길어졌어. 오 근데 좀 답답한데 할 수 있나? 이 끝쪽에서 뛰면서 점프할 거야. 가는 거야. 여기서 가운데쯤으로 가면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까 공중에 떠 있었을 때 오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니? 왜 이렇게 힘드니? 놀이공원 잘못 왔다가 오 여기는 그냥 점프해도 되겠다. 점프 오 이제 없어.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나? 나의 점프 실력을 믿고 가보는 거야. 점프 올라갈 수는 없네. 사다리처럼 올라갈 줄 알았지? 점프 오 두 번이나 휘리릭해서 이 노란몬은 설명이 없네요. 빨라지려나? 오 역시 그렇다면 빠르게 오 저 화산 속으로? 오 불 속으로 뛰어들었어. 용암 속으로 탈출은 아니고 아직 카니발 안에 있대요. 여기 다 막혀 있구나. 저쪽에서 지나온 거였어. 그렇다면 이 안으로 들어가야겠지? 오 다 N이랑 U랑 E가 없어졌어. 뻔하우스였는데 무섭지만 들어가 볼게요. 여기에서 사진을 찍고 가봅시다. 입속으로 오 여기 안은 어디지? 이런 곳을 어 물음표가 있어요. 유령의 집 같은 곳이었을까요? 오 뭔가 작시현상이 보일 것 같은 여긴 어디야? 아 이 안쪽에 무슨 또 다른 귀신의 집 이런 거였나 봐요. 그렇다면 나가줘야지 문으로 여긴 거울방인가부다. 거울미로를 통과하고 오 이 어지러운 곳은 뭐야? 꽤 놀이동산에 온 느낌이에요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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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머머스 게임처럼 살 떨어지는 건가보다. 그러면 이거 돌 때 가운데를 노려서 그렇지 여기를 통과하면 빠져나갔어! 있어요. 오 다 왔다. 재밌는데? 아직도 밖으로 나오지 못했네요. 이거는 뒤쪽으로 레일이 밀리니까 장애물을 조심해서 올라갈 때 앞쪽으로 이것도 한 번만 기다렸다 가야겠다. 오 무서워. 이제 다 왔어. 무릎표 문을 열고 탈출인가요? 탈출이 아닌가요? 어 나왔나 보다. 맞아요? 아 롤러코스터 타는 곳? 이건 운행하는 건가요? 이게 다 무너져 있는데 앞쪽에 제대로 된 걸 타고 오 이거 오 출발이다. 놀이동산에 온 보람이 있네요.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 너무 두근두근해 올라갈 때 마지막에 도착하면 심장이 쿵 오 내려간다. 오 좋아 재밌는데 이거 타고 어디까지 가는 거지? 오 생각보다 호스가 긴데 오 옆으로 돈다. 옆에 조경만 제대로 돼 있었다면 이 돌멩이들 말고 오 근데 하늘이 멋져서 혼자 온 게 좀 아쉽네요. 오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나온 건가? 딱 속에 박혔어. 여기 밖으로 나온 건가요? 빨리 설명해 주세요. 나온 거 맞아요? 아 어 여기 배치까지 획득해주면 카니발 탈출에도 성공했어요. 랄라티비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.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. 안녕 안녕